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강사 권옥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마감신학 권옥반 여름방학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권옥반이라는 브랜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홍진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제가 LC를 하고 홍진원 선생님이 LC를 하시는데 거의 13년, 14년 된 것 같아요. 종로에서부터 강남으로 넘어왔죠. 많은 분들, 특히 기초반 분들 700 정도 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 반을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반들에 비해서 노하우가 있겠죠. 많은 분들, 특히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 영어 공부에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반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번 2017년 여름방학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과목도 만들었고 프로그램도 짰고 이랬거든요. 물론 강좌 소개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직접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강좌에 대한 설명 이런 거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영단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선생님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권호경 선생님 페이지 또는 홍진원 선생님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학습 질문 안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거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주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 우리 학원에서는 650반이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기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50플러스 반이라고 나오는데 700에서 800 정도 성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이 반을 듣는다고 해서 꼭 800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면 859백도 나올 수 있거든요. 커리큘럼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650반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승무원 반도 있고 공무원 반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붙어 있는 반은 스터디가 들어가 있는 반이고요. 베이징은 이제 스터디가 없는 반이죠. 수강률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스터디가 좋긴 합니다만 또 스터디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은 분들은 또 학원 강의를 잘 듣고 복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향상 스터디가 맞는 분이 계세요. 강제성이 필요하거나 같이 할 때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플레이가 더 좋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스포츠 할 때도 단체 경기, 복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단식이 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돼. 그래서 나는 스터디를 좀 같이 하고 싶다. 다른 분들 그러면 프리미엄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혼자 하는 게 좋다 하시면 베이징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강의는 차이가 없어요. 뒤에 스터디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저희 수강신청 페이지에 보면 나오지만 일단 공식 수강생이 1위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는 강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는 건 공신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표 입문반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딱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응용까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어떤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거부감이 많으셨던 분들도 들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자신감이 반이잖아요. 단계에 귀를 뚫을 수 있는 청취 비법 전수하겠다. 저는 이제 LC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해야 되고 홍진영 선생님도 설명한 거 보면 LC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영어 공부를 글자로 많이 했었죠. 막 단어 외울 때 쓰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사운드로 들려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 학습이라는 게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A씨에서 기본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시대가 아니라 듣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여야 되는데 토의가 말하는 것까지는 안 물어보지만 최소한 듣고 해석은 해야 풀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어떤 포인트가 있고 청취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를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단순히 이제 강의만 하고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토익이 정말 처음이시고 이런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영어적으로도 토익뿐만 아니라 확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청취의 기본, 말하기의 기본 이런 것도 같이 간접적으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3단계로 갈게요. 너무 어려운 것도 하지 말고 처음에 어휘부터 해서 청취력 키울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이 단어를 외울지부터 같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그냥 받아쓰기 해. 이렇게 받아쓰기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 따라 읽기 해. 불려야 따라 읽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 써야 되고 어떻게 따라 읽어야 하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 겁니다. 그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이란 게 유형이 있죠. 토익이란 게 막 듣고 막 찍는 게 아니니까 모든 시험은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틀을 알려드릴 거고 거기에 이어서 뭘 할 거다.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흡수력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어려워하세요. 처음 하신 분. 영국식. 이게 뭐야? 영어야? 독일어 아니야? 영국식, 호주식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모든 단어가 다 영국식, 호주식이 아니다. 그런 억양이라든가 사운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투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남 사투리를 듣고 경남 사투리를 듣고 이게 다 사투리가 표준하고 완전 틀린 게 아니거든요. 몇 개의 억양이나 단어들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비슷하게는 못해도 최소한을 알아들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특히 영국식, 호주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6.50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될 건 게 발음 수업도 많이 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 저렇게. 실제 들을 수 있는 능력들도 같이 배양을 시킬 거예요. 7.50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이겠죠. 물론 6.50부터 하셔도 되고 나는 기본적으로 점수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7.50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기술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0단기 기술서라는 책을 홍진원 선생님하고 제가 직접 썼어요. 파란색.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0단기에서 제일 또 많이 사시는 책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러니까 7.50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한 달이나 두 달에 특히 이제 여름방학이면 딱 7, 8월이니까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턴들이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그걸 이제 기술이라는 걸로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공실처럼 외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문제풀 때 쓴다는 거죠. 이걸로 만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7.5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LC는 기술이 80개입니다. LC는 좀 더 많겠죠. 이 핵심 기술을 갖고 그 기술을 통해서 문제 응용하는 연습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책을 갖고 해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책도 물론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저자 직강으로 진행을 하니까 저자가 쓴 책을 저자가 직접 강의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응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형 정리해 드릴 건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문제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분 있잖아요. 기초반부터 듣기에는 너무 쉬운 걸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풀이만을 듣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면 딱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유형도 빠르게 정리하면서 그걸 기술로 배우니까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고 그걸 또 응용하는 연습까지 하니까 문제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는 책이 두껍진 않은데 문제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반 스터디 있거든요. 베이식은 스터디가 아까 없다 그랬고 스터디 있다고 그랬는데 기초반 같은 경우에 혼자 하시는 게 같이 해도 사실 공유할 게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스터디가 도움은 되겠으나 어떤 분은 도움은 안 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7.50반들은 특히 RC 때문에 그런데요. 애신 혼자 하면 되지만 스터디 병행하시면 스널 효과가 더 높을 거예요. 공유할 수도 있고 혼자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같이 다 공유를 하니까 강제성도 있고 해서 제가 기초반 같은 경우는 필수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7.50반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7.50 올케어긴 한데요. 토익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고 기술 문제풀이 많이 이게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과목 강제명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기술반은 기술서라는 책이 있어요. 유형이 있고 문제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새로 낼 책인데요. 미리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책도 거의 7월이면 나올 거거든요. 토익 기술 문제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반 문제집하고 똑같이 모의고사식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설명을 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영단기 천재라는 수업이 있어요. 수업도 있고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천재라는 이름의 문제집은 좋죠. 좋은데 아주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셔야 돼요.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700에서 750 정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거에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집이 필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나오는 어렵진 않지만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확률상 높은 왜냐하면 천재 문제집은 사실은 조금 더 실토보다 어렵게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 700에서 750 하시는 분도 볼 수 있는 문제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 문제집 바로 이어서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기술서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기술서 안 보셔도 돼요. 문제를 풀고 싶은데 나는 천재는 좀 부담이 돼.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하진 않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최신 출간 아마 여러분 강의 보실 때 좀 출간이 돼 있겠죠. 7월 중으로 출간을 할 거니까 0단기 기술 문제집을 또 저자 직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술서하고 똑같이. 80개의 핵심 기술을 아까 배우신 거 있죠. 물론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응용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 풀이할 때도 기술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술서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들으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술 설명을 또 다 드릴 거거든요. 펄2 같은 경우는 청크라고 해서 우리가 덩어리로 문장들을 많이 외우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 정리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답이다. 이런 문제 풀이 강의가 아니라 문제 풀이는 하긴 하나 베이스 설명도 많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 풀이 반인데 700을 위해서 조금 더 순화가 되고 좀 더 차근차근 강의하는 문제 풀이 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오답 소거법 이런 것도 정리. 꼼꼼히 해야 돼요.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LC 같은 경우는 펄2위4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멀티태스킹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구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드릴 거예요. 의학을 어떻게 하는지 들으면서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지 이런 설명들도 같이 드릴 겁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스터디 병행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정보 공유가 될 거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터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강사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존에 스터디들은 스터디 선생님이 따로 입고 막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의 연장선으로 봐야겠죠. 수업에 했던 것들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하고 문제도 만들고 또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고 지도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시간상 못했던 또는 이걸 하면 너무 어렵겠지 해서 못했던 내용들도 스터디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 수업은 아니니까 추가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심화적인 내용들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매일 수업 전으로 오후 반을 들으시면 앞에 할 거고 오전 반을 들으면 뒤에 할 텐데 아무래도 수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스터디는 강제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스터디 할 동안 뭘 봐야 되긴 하니까 느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체 스터디 교재를 따로 마련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터디에 또 최적화되는 일반적인 교재들은 스터디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책인데 스터디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너무 군더더기가 많을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딱 스터디하기에 적화가 된 최적화가 된 자체 교재 제가 만든 교재를 갖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선생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수강생들하고 정보 공유도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서로서로 이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또 힘을 받으시는 분들은 스터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학습 전략 물론 제가 수업 때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LC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C는 이제 홍지영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죠? LRC인데 RC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투자한 시간을 비교하자면 LC가 성격이 더 빨리 오르긴 해요. 아무래도 출제되는 어떤 범위 자체가 RC보다는 좁거든요. LC 점수를 좀 많이 따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이긴 한데 700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RC 한 300에 LC 400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출제 유형을 좀 보세요. 무작정 쓰고 받아쓰고 읽고 하는 게 아니라 LC도 분명히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구나. 펄투를 하나 해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 푼 다음에 이런 건 많이 나오니까 외워놔야지. 펄투를 푸도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잘 나오니까 이 공식들 아니면 이 출제 유형 그리고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번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출제 유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걸 수업 때 좀 할 거고요. 세 번째 아는 만큼 들린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단어들 그리고 단어의 덩어리들 이런 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수업 때 했던 것들 복습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수시로 듣고 따라하고 이런 식의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수업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글자로 배웠던 걸 이제 소리 학습으로 전환하자. 막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 따라 읽고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따라 읽으면서 더 듣기가 잘 돼요. 신기하죠? 많이 들어야 잘 들을 것 같은데 듣고 따라 읽는 걸 많이 해야 더 많이 들어요. 이런 건 제가 직접 체험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큰 소리 내면서 공부하는 연습들 많이 시킬 거고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양치기를 하고 시간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한 시간을 공부해도 좀 더 중요한 걸 해서 그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토익할 수 없거든요. 알바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고 공무원 준비도 하셔야 되고 토익만 할 수 없죠. 그 시간을 딱 온전히 토익에만 투자하는데 중요한 걸 하자는 얘기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그 얘기들을 수업 때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더 많은 얘기는 수업 때 직접 해드릴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습 질문 안에 질문 주시면 제가 커리큘럼이면 커리큘럼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과목에 대한 설명 공부에 대한 방법이라면 공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또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학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최대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가장 높은 성적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적을 최소한 넘길 수 있도록 제가 100%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학원 현장에서 뵙고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항상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뭐를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수업 때 직접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